뭐할라고? 팔도 소리 말라우면ibl 17만요시간 장난아니야? 네 지폴로 많냐 아 됐고 밥 먹었어 리뷰좀 하자 저번에 한 번을 안 봐도 어디서 샀어? 이게 인터넷 얼마야? 이 땡에 오베告诉 5980원 한 팩에 1495원이면 가격이 좀 되네 이게 그렇긴헨디 됐고 그놈의 이 좀 그만해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나? 입에 붙은걸 눈懼 특징이 뭐야? 뭐잉같니? 어르곽어른 마라탕 맛있니냐? 어떻게 먹어? 꿈뻑어 잉ogram디 묵 content 건더기놀고 сang쿵30초 있다가 불 끄고 스프 넣고 10초간 저어서 먹으면 된디야 맛은 어때? 이거 마라를 라면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맛 마라 얼얼하면 제대로야? 얼얼하지 않아 얼얼한 느낌맛 나 재료 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재료? 하이디라고 마라소스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내가 마라탕을 좀 세게 먹거든? 마라탕은 가성비로 먹는 게 아닌가 보다?